전국 134개 지역문화재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제1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가 청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오늘 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사흘 동안 지식공유포럼, 지역문화재단 CEO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개막식에서는 완주문화재단의 예술가와 완주의 빈집이 만났을 때 완주 한 달 살기 사업이 지역문화우수사례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다른 11개 사업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강아랑에 모여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